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철학적인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진실과 마주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어떤 철학자, 유명 철학자에 관한 책일까요? 어떤 사상에 관한 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낭비라는 책입니다. 낭비. 이 책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낭비에 대해서 모든 낭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이야말로 사실 이 시대에 참 교양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낭비에 관해서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수준이 높고 이 책은 사실 읽고 나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과 직면하면서 정말로 머리를 이렇게 띵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딱 한 네 부분만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정말로 딱 보시면 아 정말로 책이 깊구나. 아 정말로 많은 생각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낭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책보다도 진짜 철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용어의 정의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낭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정의를 내리는 일이 분명한 시작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생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 인생은 우리 대부분이 직접 경험하는 생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정의도 몇 가지 있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정의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며 지능에 대한 정의를 놓고 가족끼리 옥신각신하다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개념 대부분은 정의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에 더 가깝다. 저는 이게 되게 처음 부분이거든요. 18조. 너무 이게 대단했어요. 이 한 줄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개념 대부분은 정의한다기보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에 더 가깝다.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각자가 느낀 것 같고 마치 그게 보편적 정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죠. 옳고 그름, 사랑과 증오, 가족과 친구, 가정, 건강, 신념, 예술 등은 우리 대다수의 머릿속에서 모호하게 정의 내려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용어들의 개념은 주변 사람의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낭비인 것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 이거는 낭비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낭비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낭비가 나쁘잖아요. 좀 부정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낭비를 막... 그러니까 보이는 낭비는 막을지언정 그 뒤에서 일어나는 어떤 추가적인 낭비를 늘림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더 큰 낭비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인데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 여기 처음에 되게 임팩트는 있는 얘기가 10조개 나와요. 낭비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낭비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면 당신 주변이 온통 낭비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차에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그렇죠?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불가피하게 휘발유 몇 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떨어진 기름방울들이 다 더해지면 그 양은 엑슨 발대주호에서 유출된 기름 규모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름 유출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양이 이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 파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엑슨 발대주호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이 엑슨 발대주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엄청나게 이제 낭비가 됐겠죠. 근데 해마다 미국만 따져도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는 아무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있고 다른 사람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있고 분명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낭비된 거예요. 유출된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방울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름 유출 사고보다 그 낭비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잔디 깎는 기계나 정원 장비 휘발유를 채우다가 흘리면은 또다시 유출된 휘발유 총량이 늘어나 또 다른 액슨 발돼지 기름 유출 사건을 해마다 일으키는 셈이다. 우리는 이제 기름 유출 사건이 막 정말로 일어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유출 사건과 상관없이 매년 웬만한 기름 유출 사건만큼 기름을 우리가 다 유출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모른다는 거죠. 유조선이 파손돼 운반 중이던 기름이 유출되거나 송유관이 터지면 그 일은 유스 헤드라인 깝니다. 무조건이죠. 하지만 바닥에 흘린 이론스의 휘발유를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약간의 손실을 의식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낭비나 비효율이 모두 더해져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이 그런 거를 일깨우려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이제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정도 책이 정말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한테 우리랑 함께 했던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저는 소개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책은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개개인한테 도움되는 거는 다른 여타의 책들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들 읽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이 책은 여러분 사회의 확장은 당연히 많이 시켜드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벌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구절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사회의 확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써먹으면서 플러스 알파이면 너무 좋잖아요. 이 책은 그런 책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환경과 낭비에 대한 철학절 고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은 사실 해결책이 많지가 않아요.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고 우리는 정말로 엮여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여기에 너무 충격적인 한쪽이 있었는데 아 저는 이거 좀 평소에 잘 지켜서 그러면서도 되게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91쪽 아 이거는 너무 대단한 한쪽이에요. 그러나 재활용 과정으로 그리는 전체 그림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 현실은 아니다. 왜일까? 플라스틱, 종이, 유리 수요가 높지 않아서 아니면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우리가 생산하는 대다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인간 행동에 있다. 재활용품 중 최대 25%가 어떤 식으로든 오염된 상태에서 재활용 시설에 도달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을 재활용하려면은 병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막 담배 꽁초 같은 거 거기 넣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페트평도 되게 깨끗한 상태로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 예를 들면 막 귤껍질 같은 거 버릴 때 애매하니까 거기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처리해서 왜냐면 뭔가 당장 내 주변은 깨끗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통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재활용이 이거 재활용 된다면서 이거 재활용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재활용품 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범인은 우리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우리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뭔가를 넣을 때 네 번 중에 한 번은 잘못 분리해 넣는다. 이는 꽤 높은 오류일이다. 무엇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할까? 여기가 너무 대단했어요. 기대형 재활용이 문제다. 우리는 우리 대다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게 지나친 나머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것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으면서 스스로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작은 엔돌핀 작용은 조심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생산하게 된다. 옷걸이는 재활용이 될까? 누가 알겠는가? 혹시 모르니 옷걸이는 분리수거함에 넣는 게 좋겠다. 그럼 플라스틱 병뚜껑은 어떨까? 주스 상자는? 호스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는? 달걀 상자는? 여기서 언급한 그 어떤 것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 분리수거함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 여긴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 그 문장이 있어요. 우리 대다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게 지나친 나머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것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으면서 스스로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재활용이 안 되지만 이거를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게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에 넣는 게 도덕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재활용을 망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장 이게 막 개인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북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재활용률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높은 편인데 더 높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조금 계속 자세히 읽어보면 재활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낭비에 관한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여러분들한테 더 알리고 똑바로 재활용을 하고 예를 들면 저는 박스 같은 거 재활용을 버릴 때 정말로 악착같이 테이프 다 뜯어내거든요. 정말 꼼꼼히 떼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통 버릴 때 플라스틱 음료수통 버릴 때 투명이랑 이런 거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지 있잖아요. 광고 포장지 그거 다 제거하고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와이프가 한살림이라는 유기농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조합원이라 그러나 아무튼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물건을 사는데 거기가 친환경 물건을 우리한테 줄지는 몰라도 포장이 엄청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의 생수병들은 이렇게 잘 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한살림 조합원이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살림은 친환경 친환경으로 우리한테 제품은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한살림 제품을 쓰고 이거를 쓰레기로 버릴 때 친환경이 아니다. 이게 너무 잘 안 떼진다. 이게 막 그 비닐 포장이 자꾸 옆으로 찢어져갖고 절대 한 번에 안 떼져요. 이거 잘 뗄 수 있게 포장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이메일도 실제로 한살림에 보냈습니다. 이런 게 당장 저한테 도움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의식들이 고치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면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더 진중하게 되돌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당장 나는 지금 내 주식 올라야 되고 내가 500에서 600 벌어야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왜? 언젠가 내가 더 안정적이면 이거를 되돌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 명이 이걸 보시고 이 책을 많이 보시면 100명이라도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책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 갔지? 아 여기 제가 이렇게 다 접어놓잖아요. 실제로 다 접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잭 케네디가 여기서 처음부터 들어갔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무엇이 낭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이게 팩트예요. 이런 상대적 가치체계가 이 책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 잭 케네디가 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은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근본적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은 우리 모두 이 작은 행성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는 건 공통점이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치 시스템에는 상당한 공통 분모가 있기에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내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늙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이제 후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행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요. 정말 좋았고 여기 이제 물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되게 흥청망청 쓰거든요. 그래서 물을 낭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이게 팩폭이 너무 많은 책이에요. 몇 쪽이지? 음 몇 쪽이야? 138쪽 아 전 세계에 많은 지역물 인프라는 나쁘지도 없지도 않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0%의 집에 기본 세면대 즉 수돗물과 비누가 없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없는 분들이 많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40% 전 세계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은 집에 세면대랑 비누가 없대요. 전 세계 보건시설의 25%가 기본적 식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런 물 부족의 현상 결과는 이런 물 부족 현상의 결과는 상상을 불허한다. 워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이에게 깨끗한 물이 제공될 경우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뭐만 있으면은 우리는 깨끗한 물이 너무 당연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심지어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보건시설의 25%가 기본적인 식수가 수도꼭지가 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물을 어디 가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훔청망청 이 물도 여러분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 낭비를 안 하는 게 뭔가 능사인가 그게 증명마다 다르고 뭐 비 내리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막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한 얘기를 해요. 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낭비라는 책은 정말로 그 어떤 책보다 철학적인 책이고 정말로 이 시대의 교양서라는 게 이런 책이 아닐까 정말로 이런 책들을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수준에서 초중고 초중생이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고등학교 고3 정도 아니면 이제 대학교 필수 교양으로 이런 책을 읽는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그 어느 나라도 선진국 국민의 의식을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꿈을 꿔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정말로 깊었고 정말로 팩폭이 너무 많아서 읽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무거워집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너무 진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결국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은 정말 깊은 얘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거의 대부분들이 90% 이상이 안 읽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좀 깨닫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되게 철학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낭비가 정말로 무엇이고 낭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재활용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물을 정말로 그냥 되게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 물이 전 세계 모두에게 똑같이 공급되면은 입원 환자가 반으로 준다 하잖아요. 웬만한 약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얘기할 때 의학의 발달이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학의 발달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존율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고생하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큰 기여를 하셨죠. 근데 나머지 솔직히 그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비율이 큰 부분은 뭐냐면은 보건입니다. 보건. 이렇게 영양, 그 다음에 위생 이런 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났죠. 근데 그걸 아직도 혜택을 못 누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되게 사유의 확장은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책이고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되게 조금 소개해드렸거든요. 책을 이렇게 많이 접었는데 되게 조금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책이죠. 이런 지금 씽큐가 없는데 씽큐 있었으면 이거는 정말로 토론이 완전 피터지게 됐을 책입니다. 너무 정말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 책은 정말로 불편한 진실을 제가 오랜만에 정면으로 마주해서 많은 생각이 저에게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검은 돈에 관한 책인데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그 책을 또 여러분들께 야무지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